어... 왜 나한테 시비야? 왜 나한테만 시비야? 왜 나만 시비야? 왜 나한테 시비야! 나한테만 시비야! 20대니까 시비지 오늘은 뭐냐? 끝말잇기 이십 10 11 20 12 20 애들 실망했겠다 약속했는데 아 서프라이즈가 뭐고 다 망했어 아 뭐해요 진짜 연락을 해봤어야지 연락을 그럼 어제가 종호씨 기자 피교식 애들 다른 학교에 있겠네 아이들이 많이 기대했을거야 애들은 다 원래 그러면서 크는거에요 아픈만큼 성숙해지고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너무 성숙하다 야 애들 그냥 우리가 참여 보자 나 이 마을 안에 있을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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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뭐 한거야 비갈만 알려줘 왜? 왜 이렇게 고민했어? 뭐해? 졸아? 하얀금특위의 티베빠신 오 anchor 자신의 이 crafting 탈 그건 탈 이 ญ 이 зах 이 이리 이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